이번에 테스트할 핀 마이크 제품은 1, 2만원대에 저렴한 가격에 보여 바이엘렘식 모델입니다. 사극단자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. 바깥에 소음 그리고 제 목소리 녹음상태를 체크 테스트 해볼겁니다. 이 제품입니다. 무지향성입니다. 바깥에 소음 그리고 제 목소리 녹음상태를 체크 테스트 해볼겁니다. 지금은 양쪽 다 창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.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창문을 열고 창문 바깥에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을때 마이크의 운항이 얼마나 미칠는지 테스트 할겁니다. 창문을 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양쪽 다 창문을 열고나당국의 운항이 parental 유래구ถ이 창문을 열고 장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전 révitate 잉뚝이 자 말하는 톤은 제가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구요 뭐야 마이클은 이 테스트는 좋은데